어이, 치퍼라! 어이, 치퍼라! 어이, 치퍼라! 어이, 치퍼라! 어이, 치퍼라! 치퍼라, 치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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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경윤장! 봐라! 경윤장! 너 또 늦잠 잤냐? 응. 야, 먼저 간다. 같이 해 봐. 안 돼. 너 기다렸다 가니 지각해. 3분이면 돼. 우쭈쭈? 고슴도치랑 좀 친해질 수 있대요. 진짜로 친해지면, 만질 수 있게 뾰족한 가시를 다 눕혀준대요. 앗, 뜨거! 어이, 씨. 자식 되게 까칠하네. 닮았다, 둘이. 이 고슴도치 꼭 치과 같아. 둘 다 뾰족뾰족 가시나 덮여가지고. 다음 기엔 어디가 닮아? 표미선! 3분 됐어, 나 간다. 가자. 아니, 얼굴을 갈아 끼웠어? 흠. 일일로 안 보이는데? 뭐가? 안녕. 점심 뭐 먹을래? 짜장면 먹을래? 너는 출근하면서부터 무슨 점심 메뉴를 생각하냐? 바람직하게!? 짜장면! 끝! 끝!!! 감사합니다.